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홍주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11시 여러분들과 대가들의 투자위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준비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또는 짧은 시간 동안 못다운 부분들은 우리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아래와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과 같이 프로그램 소개 및 다양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러 전문가님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월요일이죠 맨 앞에 제가 체험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8시부터 9시까지 또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오늘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공매도 처음 하는 날이죠 근데 참 특연상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존의 사이클이 괜찮았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약세럼을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항상 그 공매도에 취약한 섹터의 산업군들이 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 분들의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은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좀 부정적인 역할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잡고 정말 잘 트레이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 아무도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식은 뭐에 견인한다? 실적이 견인한다 그래서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주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중한 꽃에 이런 얘기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이런 내용이 있죠 좋은 수익에 대한 결실들도 결국은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거니까 좋은 종목, 그 대신에 종자는 좋아야 되겠죠 원래 이 꽃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 꽃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종목을 정말 잘 선택했으면 일일 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일 비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식물들도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목들도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통하는 시간까지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좋은 근본,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봉수급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주봉의 수급매매법 주봉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봉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죠 긴 개념이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이면 5일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주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봉에서도 무엇을 확인하자라고 하냐면 수급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체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노직은 결국은 이제부터는 갈 종목 찾기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종목, 상승할 종목, 쉽게 얘기하면 상승할 종목들을 체크할 때 쓰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로직일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공수급매매법의 핵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수급매법의 핵심은요 항상 대량 거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는 절대 불변의 법칙 어떻게 보면 코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어떠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지는데 수요와 공급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급등을 할 수 있는 로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와 디멘드를 맞춰서 결국은 급등의 로직으로 가는 것 그 시그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대량 거래는 유통 물량이 100% 이상의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유통 물량 100% 이상이라는 부분 핵심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통 물량은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주식수에서 전체 주식수에서 빼기 유통 주식수를 하게 되면 대량 거래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값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주식수에서 유통 주식수를 빼면 대량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강력한 재료가 있을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강력한 재료가 보일 시 더 강력한 상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료와 강력한 상승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통 주식수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주식에서 최대 주주 물량을 뺀 거죠 최대 주주 물량을 빼면 이게 유통 주식수다 즉 시장에서 돌고 있는 주식수를 우리는 유통 주식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한 바퀴 돌았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 일회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회전이 어떠한 종목이 발생했다는 것은 특정 사건이 있었다 수급을 다 받을 정도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강력한 재료가 보유가 돼야 되고요 더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모든 부분을 확인할 때는 항상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3년 정도 이상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실적 혹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주식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주봉 양봉캔들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종가, 중가, 시가에서 3분할 매수를 합니다 3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값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50% 이상 수익 목표에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 수익에 좀 더 포커스를 잡고 보시는 거고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제외한다 왜? 신용 비율은 결국은 뭐예요? 대비기 때문에 갚아야 될 물량이죠 갚아야 될 물량에 대해서는 리스크 할 수 있다 이건 결국은 뭘로 연결이 됩니까? 리스크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 양봉캔들에서 분할 매수, 종가, 중가, 시가까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수급매법의 핵심은 대량 거래라는 부분의 로직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좀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의미한 값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자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르셔도 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알고 있으면 적용하기 좋고 트렌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거래량에서 최대 주식 거래량을 본 게 유효 거래량입니다 많이 쓰이는 게 주봉에서 많이 쓰이죠 일봉에서는 단기 트레이딩할 때 많이 쓰이는 값이 유효 거래량입니다 강력 거래량은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1.5회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 주식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주식수가 1억 주가 있다 그럼 1억 주가 있으면 1억 5천 주, 5천만 주가 당일에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양봉으로 발생했으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얘기할 것이고 은봉에 대해서 발생했다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구분할 수 있냐 상승과 하락 시그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노직은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순간 거래량이라고 있습니다 순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갑자기 종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퉁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30분 안에 10만 주 이상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의도하고 샀다 의도가 있다 의도된 매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의도된 매수 그래서 의도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고요 매집 거래량은 OBV 거래량의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개월 정도의 누적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OBV라는 온 밸런스 발륨이라고 해서 누적 균형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OB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회전 거래량은 상상 없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계속 돌아가요 이건 뭐예요 손박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급등을 얘기하거나 엄청난 하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도지가 발생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노지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효 거래량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건데 최대 주주 거래량을 뺀 것을 유효 거래량이라고 그러고요 강력 거래량은 전체 발행 주식수에 1.5회전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은 단타 칠 때 좋습니다 순간 거래량은 30분 안에 10만 주가 이상 있으면 빨리 뉴스가 나왔는지 혹은 그 상황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뉴스가 딱 나오고 나서 바로 팍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뉴스 체크 전에 오히려 거래량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주가 반등에서는 순간 거래량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직 거래량은 바닥주 찾을 때 많이 하는데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매직 거래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하고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매직 거래량이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회전 거래량은 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어떤 파동의 변화일 때 우리는 회전 거래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건 돛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강력한 변화 시그널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거래량에 대한 구분을 했고요 우리가 이 거래량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이슈와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도 로직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 거래량, 강력 거래량, 순간 거래량, 매직 거래량, 회전 거래량 이렇게 해서 5대, 5대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수급매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거래량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보겠는데 보기 전에는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래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찍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인포메이션 정보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순환매대 포스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포스코가 이름을 잘 줬다라는 얘기가 아주 포스트 코로나에서 포스코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관련된 종목입니다 포스코가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일봉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주봉이다라는 부분 주봉이라는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 예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그널적으로 상승 시그널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 대량 거래와 함께 이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 부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여기서 뭐냐면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한 거죠 유의미한 거래량이 주봉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유효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죠 최대 주주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전체 물량에서 최대 주주 거래량을 뺀 값을 우리는 유효 거래량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주가가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대기용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다? 여태까지 유효하지 않았던 거래량들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중심주로서 단기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세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거기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아지고 포스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엮이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빠르게 50% 정도 지금 7,000원에서 10,500원 10,500원이면 50%죠 50% 정도 반등이 빠르게 나왔죠 50%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따상이라는데 30% 가고 나서 30% 가고 나서 15% 가면 이게 약 50% 정도 되거든요 1,000원이 1,300원이 되고 그렇죠 1,300원에서 15%가 가게 되면 10%면 130원에다가 그 다음에 5%면 75원인가요? 그렇죠 그럼 15%가 205원이 되니까 딱 1,500원 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에 15%면 50%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50%로지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반상한가 가면 딱 이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하고 반상한가 간 그 정도의 크기에서 50%에서 한 번 정도 외도할 수 있는 그런 노지까지도 좀 연결해 보면 연결선 상에서는 의미가 있다 자 5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접근할 때는 항상 뭐이다? 이 근처에서 최대한 시장에서 이런 데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보다는 이렇게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 힘을 쏘았던 힘을 냈던 곳에서 에너지를 보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라는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에 대한 순환매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주봉이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방에서 매수하는 부분들도 크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주사기 관련된 원료된 이슈도 좀 있었었고 2차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료라고 그럽니다 재료라는 것이 재료가 있어야 이제 싱싱한 재료가 있어야 그게 정말 요리를 했을 때 맛있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 재료를 갖고 재료를 갖고 정말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수급이죠 그럼 이 수급이 정말 좋으면 평가가 좋아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와 그 다음에 어떠한 수급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요리를 하게 되면 그럼 대량거래와 함께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지금 이것도 2만 5천원에서 자 2만 5천원에서 일단은 50%를 계산하면은 얼마일까요? 1만 2천 5백원 더 더하면 3만 7천 5백원 약 3만 8천원 정도 되죠? 자 이렇게 4만원 단번간에 50%가 나왔죠 그죠? 50%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 반등이 연결된 거죠 연결되고 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1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지금 2만 5천원에서 5만원 근데 종목이 좋으니까 그렇죠 왜? 이천원지 관련된 모멘텀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사기 관련된 모멘텀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주가 반등 나오고 밀렸죠 쌍바닥 나오고 나서 자 50% 반등 나왔던 자리에서 레벨업을 해버린거에요 레벨업을 하면서 이 자리가 뭐가 된거에요? 지지대 포인트로 해서 한번 나오고 또 이 종목 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주봉에서 두번째 매수 주봉 투타 매수로 주봉 투타 매수로 하시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천원지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 잡고 가시면은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하프론테크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기기 원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좀 풍부한 것들은 나중에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자리에 왔을 때 자리에 왔을 때 매수해서 수익을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도 봤고요 그 다음에 네오팜이라는 종목도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노직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종목적인 부분들 하나 더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이제 슈퍼사이클 안에 전기차가 들어가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050년까지는 좋습니다 전기차가 그 다음에 또 슈퍼사이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전기차와 함께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죠 대한민국은 바이오보다 의료기기가 더 세다고 말씀드렸죠 의료기기는 저도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를 함께 갈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CMO 공장 그러니까 제조 약 제조 공장들이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 갈 수 있는 게 전기차 2050의 의료기기의 약 제조 공장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체크해 볼게요 그렇죠 의료기기 약 제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 원래 우리나라는 강세죠 시밀러는 항상 대기업 위주로가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원료의약품 혹은 건기식 제품들이 요즘에 두각을 받고 있죠 건기식이라는 것은 건강보조 제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네오팜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되어 있고 화장품 관련 주로 두각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덜 오는 종목 중에서 이슈가 되고 또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딱딱딱 정리해 드리는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량거래가 나왔어요 대량거래 대량거래가 나왔어요 대량거래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픽 빠져요 픽 빠지고 픽 픽 픽 올라갑니다 뭐예요? 바닥이 높아지는 핸들이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 재료가 조금 비실비실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실비실이라 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조금은 약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대량거래 정도를 보신다면 대량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대량거래가 이렇게 발생하면 자 여기서 이제 대량거래 발생 이후에 자 은봉이 유지가 되고 은봉이 유지가 되고 나서 다시 이 시가 부근 있죠 대량거래의 시가 부근에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부근들까지도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오팜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고 화장품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우리는 주가에 대한 부양 기대감들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 두 가지 매법이 있어요 여기서 매매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속도를 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장대항봉을 장악한 다음에 매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재료가 약하면 대부분 한 번 흘러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매집이 일어나요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다가 뚫고 나서 가면 조금 더 어때요? 선이 부드러워지죠 아니면 지지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해도 좋고요 투자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웠다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워낙 좀 많습니다 특히 레오판 같은 경우도 재료적인 부분들도 좋고 모멘텀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다 유효거래량이라는 거죠 유효거래량 혹은 대량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맞춰줬을 때 우리는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종목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원칙적인 부분들, 원론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드리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받아보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이시게 되면은 여기 QR코드 찍는 곳 있고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자 377이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 전송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셔서 접근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음 편안하게 또 수익적인 부분들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오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인더 타이어 코드 부족 현상인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동일고베트 늦게는 갔지만 결국은 부족 현상 자동차의 전기차가 되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사이클 자체가 바뀝니다 사이클 자체가 새로운 자동차 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속 부품들이 많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차가 전기차가 나올 테고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내연기관 차에다 전기만 뜯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게 되고 그 신차에 대한 기대감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도 넷짝이잖아요 타이어도 바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상에서 봤을 때 타이어도 부족 현상 이슈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이라는 섹터의 흐름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 코롱인더 같은 거 편안하게 보시라고 했는데 종목 자체도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요 사실은 서열을 매겨드렸어요 1위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회사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식으로 핫한 게 SK 삼성전자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SK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SK텔레콤 SK바이오시스 SK...해서 SK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등 삼성전자와 SK가 원탑 제가 볼 때는 투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근데 새롭게 쓰리탑 포탑이 나오고 있는데 쓰리탑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효성 그룹주들이죠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화학이라든지 효성 관련된 그룹주들이 쭉쭉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 이런 그룹주 중에서 코스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들이 시장에서 투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효성과 함께 몇 개의 기업들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룹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오롱이죠 코오롱 코오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4대 그룹주 중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진행되는 게 지금은 잘 안 가요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한번 바뀌게 되면 갈 수 있는 사이클이 어디예요? 한화죠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섹터들의 종목들 그 다음에 여기 LG 그 다음에 CJ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종목들 몇 개 정도 핵심 종목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CJ 하면 CJ ENF LG 하면 LG 화학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업 종목 중에서 일단은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삼성 SDL을 밀어줄 수도 있고 한수록 케미칼 물론 다 분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는 구분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K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SKT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SK그룹주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두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효성 쪽이랑 코롱 쪽 이쪽이 덜 간 거예요 SK랑 삼성전자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 효성 쪽이랑 코롱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덜 갔던 종목인 코롱인더 이런 종목들이 두가를 받은 거죠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타이오 코드, 타이오의 종이 관련된 부분들 섬유 이런 쪽이 코롱인더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량 수급이 나왔습니다 대량 수급이 나왔는데 재료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S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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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이에요? 이렇게 하면 S급입니다 S급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촘촘촘 나오다가 우상향하게 되는 이런 식이죠 촘촘한 거래량과 우상향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거래량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촘촘함이죠 촘촘함도 만들어지면서 연결이 좀 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주식적인 파동값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오 코드 부족한 상황으로 인한 두각이 이루어지면서 코롱인더에 대한 흐름들도 맞춰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나이스디앤비 같은 경우 신용 인증 서비스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스디앤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똑같습니다 나이스디앤비는 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까 회사는 좋은데 강력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코롱인드랑 좀 비교해드린 건데 코롱인드는 제가 여기서 매수사인 드렸잖아요 매수포인트 말씀드렸죠 매수사인이라고 매수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나이스디앤비는 제로는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제가 보면은 여기서 매수할 타이밍이냐 여기서 매수할 타이밍이냐 오히려 이 종목은 여기서 매수할 타이밍이죠 이게 뭐냐면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는 모멘텀, 재료,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이스디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회사는 좋습니다 신용인증, 물론 시대가 원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두각박기나 강력하게 어떠한 부분을 어필하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다소 부족한 모습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을 볼게요 상단 박스권을 뚫으면서 대량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대량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아래꼬리, 윗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은봉 3개가 나왔어요 은봉 3개가 나오고 나서 대량거래로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도했던 수급이 여기서 시도했던 수급이 이만큼만 먹고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도했던 수급이 다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 평단을 맞춰서 중간값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물량을 여기서 매도한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다시 또 주가 부양에 대한 견인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영업이익이 안정적 흐름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패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흐름적인 부분들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매매는 곧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곧 원칙이다 그래서 그 원칙은 항상 내가 평가를 할 때 주식에서 어느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매매의 원칙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할 건지 여기서 매수할 건지에 대한 구분을 잡고 그 구분에 대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 신용에 대한 이슈들이 많죠 신용 인증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 요즘에 버튼만 눌러도 신용 점수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선상에서 우리는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모멘텀 매매법 흐름에 대한 견인차역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용인증 서비스업 영위하고 영업이익이 안정적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매매를 좀 잘한다고 하면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 놓치지 않고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에 대해서는 매매는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SDMB 이후에 우리가 종목적인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된 이슈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잘 갖죠 사실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자꾸 어떤 산업이 많이 좋아지냐에 대해서 질문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는 넘버원입니다 전기차에 관련돼서 그런데 5G에 대한 질문도 가끔 주시더라고요 5G 이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냥 번에 대한 흐름 좀 많이 질문을 주시길래 궁금증에 대한 해소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5G는 결국은 광덕통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5G는 없어서는 안 돼 이렇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물론 지금 이렇게 모두 다 돌파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주파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무선 보안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역할을 수행하고 역할을 진행하려면 결국은 5G에 대한 기술력들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두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5G가 상반기에 물동량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상반기에 물동량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1월? 9월, 10월부터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9월, 12월은 디스플레이가 제가 1월, 2월 때인데 디스플레이들이 1월, 2월 때 수주 터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 감각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5G가 9월에서 10월인데 5G가 9월에서 10월인데 11월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화되겠죠 11월, 12월에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잡을 때 5G 예산을 내년도부터 많이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럼 상반기 때 1월에서 3월이 될 것 같아요 올 3월은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두악을 많이 받았거든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IT반도체에서 두악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두악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1월, 3월이면 우리가 6개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6개월 선행지표라고 봤을 경우에 제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9월달 정도면 예방접종을 맞을 것 같아서 3월달 정도면 하방이 열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전에 그죠? 3월달 정도 6개월 9월에서 10월이면 그래서 3월에서 4월이면 하방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한 단계에 미뤄졌죠 그래서 5월달로 좀 미루면서 시장이 내려왔는데 6개월 선행지표로 보게 되면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들도 절대 무시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1월에서 3월이 이제 5G의 본격적인 개화 구간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좀 하방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냐면 3개월 앞으로 가면 12월이라고 쳤을 경우에 9월이죠 그죠? 9월에서 한 11월 사이 좀 빠른, 그러니까 9월 정도에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끝자락에서는 5G 쪽의 모멘텀들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단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5월, 6월은 가정의 달로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5G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가 부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5G 보시는 분들은 한 여름 이후 8월 뭐 8월 조금씩 선선해질 때 그때가 이제 5G에는 본격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워낙 5G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실 사항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대주전자 재료로 가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재료가 이제 말씀드렸죠? S급이냐 A급이냐 주가가 부양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 되긴 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S급 재료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죠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잖아요 왜? 한 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재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재료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의미한 재료에서는 굳이 우리가 패턴적으로는 급격한 어떠한 원칙과 룰을 깰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도 두각을 받고 시장에서도 역할론적인 부분들이 역할론적인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할론적인 부분들까지 우리가 체크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주전자 대륙까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된 이슈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게임 관련된 종목 넥슨지티에 대한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뜻하지 않은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뭐 다양한 이슈가 있죠 어디서 나왔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슈가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가 또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그 실적 터라운드 게임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넥슨지티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미약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이 12월 달에 실적이 잡히면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원칙이 잡혔는데 그 전에 대한 모멘텀들은 굉장히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가의 로직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잡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셀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바이 했겠죠 파는 게 셀이죠 바이를 했습니다 딱 바이 시그널이 나왔어요 자 바이 시그널이 나왔는데 나왔잖아요 대량 거래 나오면서 근데 갑자기 빠집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온 거죠 바이 시그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이 바이 시그널 전에 스타트 지점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했다 칩시다 더 빠지긴 했어요 그러면 평당가가 만원이 됐죠 자 만원에서 다 100%는 갑니다 이렇게 오히려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투매물량으로 인해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2만원까지 올리는데 얼마 안 걸려요 오히려 이렇게 흐지부지 흐지부지 하면서 뭐하니까 개인을 괴롭힙니다 개인을 괴롭히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반등과 함께 끌어올라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실적 터너라운드 게임 관련주로서 또 두각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 보면 되게 지루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아 요기서는 우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아인데 여기는 굉장히 A가 돼요 제가 A와 우아에 대한 구분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 기간으로 보면 1년이거든요 1년?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이번 시장 빼놓고는 100% 벌기 어려워요 넥슨지티라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 이제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게임이 대박이 나고 일본이 원래 매니아 게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일본 시장에서 대박이 나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고 펀드멘탈도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시그널을 보게 되죠 포지티브가 되고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영업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또 나오고 턴우라운드 돼서 이렇게 쭉 끌어올라가는 이 부분까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실적 턴우라운드에 대한 게임 관련주로서 도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모멘텀적인 부분도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면 안됩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그널이 나오고 돌파하는 다음에 내려왔으면 에너지가 약해졌으니까 여기서 하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이제 12,500원 정도 되면 반등이 나오는 거죠 왜? 이 시그널은 어디서 알려줬다? 여기서 알려줬다 여기서 아예 저가 부분이 12,500원이니까 그 자리가 오게 되면 그냥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 번 매매시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이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훌륭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뭐가 될 수 있는가? 성장가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 역할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게임주들의 그 장점은 언택트 시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의 게임을, 지금 강의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의 시장을 더 확장시켜 버리면 거기서는 무궁무진한 어떠한 로직과 롤과 룰과 롤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 충분한 어떤 시장에 대한 매기세들과 흐름에 대한 로직들은 놓치지 않고 또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게임 관련주로서 두각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인과 또 체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와 게임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어떤 로직적인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 원유큐브죠 원유큐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제 플렉시블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디스플레이 쪽이 좀 컸습니다 상반기 때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컸어요 상반기 때 디스플레이 쪽이 컸는데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이 움직임이 있었죠 디스플레이 쪽에서 워낙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OLED든 QLED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휘어지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플렉시블이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끌어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끌어올라기 시작하면 주가가 퉁퉁퉁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퉁퉁퉁 치고 올라오는데 3,200원에서 400원 사이부터 7,100원까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죠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주 금요일장 그러니까 오늘 매매를 할 거면 저번 주 토요일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도 되는 어떤 흐름의 매매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유효 거래량이 나왔어요 유효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유효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이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매수는 이 종가 복원에서 할 거냐 그럼 이제 이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차트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 자체는 차트만으로 갈 수 있는 노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이 정말 이제 S급 재료냐 S급 재료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급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S급 재료죠 아니면은 이 종목은 S급 재료는 아니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뭐 C급 재료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급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면 이제 S급이 되는 건데 어쨌든 C급 재료 분야에 대한 구분인데 이거는 플렉시블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상반기에 좀 이슈가 있었죠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성장 모멘텀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S급 재료였죠 그럼 3,000원 자리에서 뭐 50% 정도 잡으면 5,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한번 멈췄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S급 재료에서 올라가면 이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100%입니다 시세가 세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바닥에서 100% 먹으면 100% 수익이 나면 먹으면이 아니죠 100% 수익이 나면 그 자리에서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파동과 에너지들이 모여서 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원액 큐브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차트를 잘 보기도 해야 되지만 재료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3,000원 3,500원 해서 1년 동안 3년 동안 물렸는데 재료가 좋았어요 그럼 들고 가야죠 들고 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 나죠 자 1년 고생 2년 고생 어차피 100%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자 이런 부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시면 자 지금 이 QR코드를 체크해서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문자 삽침체치류로 샵 377이죠?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망의 시장이죠 시장 사실 코스피를 제가 한 5분 정도 준비해 왔고 코스닥으로는 5분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피를 이루는 종목들을 보자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상방과 하방이 탕방도 닫혔지만 하방도 닫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짝꿍이 누구죠? SK하이닉스 근데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충분히 가치만큼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가 100조잖아요 삼성전자가 500조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500조고 그 다음에 이 짝꿍이 누구인지 봐야 돼요 LG화 LG화하기 70조까지 갔죠? 아 근데 LG화하기는 좋긴 좋더라고요 물론 더 기대가치도 있을 수 있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여기 또 짝꿍이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가 슈퍼세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 SDI의 LG화하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은 너무나 삼성전자와 다르게 너무 특별하게 반도체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삼성전자가 흘러내리는 과정보다는 조금은 툭툭툭 밀려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게 네이버와 카카오에요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봐요 앞으로 기대가치 60조나 50조, 40조, 30조 이런데 물론 쿠팡이 100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나스닥이라는 대규모 시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하는 것은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시장이 크니까 결국은 먹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음식값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인구가 있으면 그 음식이 부족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과 비교할 부분은 아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하방에 대해서 좀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SK하이닉스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제약바이오가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누가 있죠?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에 약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공매도적인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비슷하고 네이버가 약간 하방이고 카카오가 약간 하방이고 LG화학은 비슷하고 삼성 SDI 비슷하고 SK하이닉스 약간 하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하방이고 셀트리온 하방이고 이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하방에 대한 역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어요? 현대차랑 기하차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10개의 기업들은 묶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현대차와 기하차가 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하차도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큰 아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급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기업이 급락을 만들어낼 만한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대신에 상방을 얘기하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조금은 서서히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막 툭툭툭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좀 서서히 빠질 수 있는 로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코스피는 너무 크게 급락에 대한 걱정은 공매도 상황에서는 아니어도 될 것 같다 다만 서서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지금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아시겠죠? 삼성전자, SK하닉스, SK하닉스 그리고 SK하닉스 좀 빠질 수 있어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LG와 삼성 SDI는 물론 고점이지만 그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기는 모호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좀 서서히 빠질 수 있죠 가치평가 받으니까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조금 아쉽죠 그런데 현대차, 기하차도 모호하니까 약간은 너무 급락적인 패턴보다는 하방이 조금씩 열리는 이런 패턴들이 하방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면서 좀 멈춰주기도 하고 이런 구간에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사건 공매도 흐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산업들이 좋아지고 최소한 베스트 10개 종목들 혹은 베스트 5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주가가 더 잘 빠지는데 왜 잘 빠지냐면 얘네가 이제 상위 랭크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은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 2형제가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약바이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쌍두마차로 있는게 게임이에요 게임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위 랭크되어 있죠 아니면 뭐 펄어비스라든지 웹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게임이나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지금 공매에서 맞을 수 있는 뭐 TCK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익 IPS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코스닥은 상위 랭크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늘 덜 빠진 이유가 상위 랭크가 IT쪽이에요 IT쪽이랑 전기차 쪽에서 상위 랭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상위 랭크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는 좀 더 강세 흐름으로 빠집니다 왜? 시총 자체가 코스닥 쪽은 더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노직들에 대해서 보셨을 때 코스닥은 어떤 섹터로 봐야 되냐 결국은 코스닥은 실적주 위주 중에 혹은 완전 턴주 중에 아예 저평가 종목이거나 저평가 종목이라는 건 제가 라이온 캡텍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작은 종목일수록 좋아요 작은 종목 실적주는 좀 큰 종목일수록 좋은데 큰 종목에 대해서도 낙폭과 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 코스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리스크하다 공매도 나왔을 때 항상 약했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쓰기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이건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음식료 관련주 왜 주목해 봐야 되죠? 지금 아직 제가 이제 선물 쪽은 보지는 않았는데 리너그라든지 마른돼지라든지 그 다음에 콩값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떠한 그 원료 밀값, 위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값들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가 사실 안 갔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왜? 그 음식료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다시 턴 라운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치로 바꿔서 상승에 대한 견인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못 따온 이야기들은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체크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고 3377이 황주명을 통해서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항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죠 포탈 검색과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또 일정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또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377이로 신대가 이렇게 입력 후 전송해주셔도 된다라는 부분은 참고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위기와 기회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계실 텐데요 위기와 기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 기회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